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백제 성왕이 죽은 관산성, 관산성의 위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백제,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를 다스린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위치가 다 비정, 추정, 다 추측한 위치들이에요. 자, 오늘은 중국 동부에 남아있는 여러 개의 관산, 이 관산 중에 과연 백제의 성왕이 어디서 죽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삼국사계에 보면 관산성, 백제의 성왕이 죽었다는 관산성이 딱 한 번 기록이 됩니다. 자, 국보 삼국사계 기록 보시면 553년, 백제의 거의 말기 때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땅을 뺏어서 새로운 주, 새로운 마을을 설치하고 아찬, 굉장히 신라에서 높은 등급입니다. 아찬 무력이를 군주, 그러니까 군사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 554년, 백제의 명농 성왕이 드디어 관산성을 공격합니다. 이 관산성을 공격했을 때 신라의 신주,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의 군사를 다스리는 주인 김 무력이, 그리고 또 거기에 장수가 백제의 성왕을 목을 베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백제군 2만 9,60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키백화에 보면 백제의 성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백제의 성왕은 말이죠. 약 50살 때쯤 죽었습니다. 이제 관산성에서 죽었는데, 원래 성왕은 이 불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고, 사찰을 건설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성왕은 이제 무령, 그러니까 무예로 평안하게 만든 무령왕릉의 그 무령입니다. 백제의 또 다른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령왕의 아들이에요. 무령왕의 아들이고, 이 성왕 때 백제가 이제 드디어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이제 웅진에서 사비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약 50살쯤 됐을 때 관산성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 이 사비백제의 위치고 불교를 숭상했던 왕,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국사기에 각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려사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각주는 거의 없는데, 이 생국사기는 각주를 다 뜯어 맞춰가지고 한반도에서 다 비정을 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관산성은 비정된다, 그리고 추정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견해고 추정이다, 라고 다 추정이에요, 여러분. 관산성, 그러니까 실제 그 위치로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충청도, 전라도의 백제의 위치들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동부, 모든 백제의 지역명들이 거의 다 살아있는 중국 동부를 보면, 관산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도대체 백제성이 죽었던 관산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정통사설 기록, 양사, 북사, 남사, 수서에 보면,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수도가 동남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동남쪽에 있어요. 양자강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동남쪽에 있다. 이거는 고구려나 백제국을 동의열전에서 찾아보면,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나오지면, 양서, 북사, 남사, 수서에 신라국만 기록된 이 기록을 보면, 신라는 촉의 위치가 고구려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점 후기에 강성해져서 백제의 동북 방향을 뺏었다. 백제의 동북 영토를 뺏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동만도 우측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군주의 장수에게 죽임을 당했다. 자, 이 관산의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백제의 수도를 저는 이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는요. 이 백마강도 흐르고요. 현재 황산도 있어요. 황산벌의 황산도 있습니다. 웅진사비시대. 자, 늘 수도를 정할 땐 말이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또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배산임수. 위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방향이에요. 모든 보성을 지을 때의 기본입니다. 배산임수. 자, 이 백제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황산도 있고, 태산도 있어요. 각종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위치에 사비백제가 있었다고, 저런 해석을 하고 있고, 사비의 북쪽에 웅진성이 있어야 돼요. 사비의 북쪽에 웅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비백제로 천도한 다음에, 이제 백제는 남부여, 남부리로 국명을 바꿔버렸죠. 자, 이 위치를 백제의 수도로 보는 이유는, 보시면, 백제왕이 사냥을 했다는 아산, 백제왕이 사냥을 했다는 호산, 그리고 또 황산벌의 황산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실제로 존재해요. 자, 백제는 서쪽과 동쪽, 이렇게 두 개의 수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로 기록이 되죠. 서쪽에는 이제 진나라의 땅을 뺏어서 요소의 진평이군을 두고 있었고, 동쪽에는 또 백제의 수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웅진 사비시대, 자, 이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호산, 아산, 황산이 그대로 지금 현재 존재해요. 자, 그리고 관산도의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대관산이라고, 큰 관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신주라고 그랬어요.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을 뺏어서 새로운 주를 건설했다. 그러면 이제 신라가 양자강, 아래쪽에 이제 이 학비시, 그리고 또 양자강이 금성, 월성으로 지금 지역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약간 또 북쪽을 보면 이제 관산자라고, 관산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태산 아래쪽인데, 자, 이쪽도 이제 동북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동북쪽을 보니까, 자, 이 재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북쪽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도 관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산은 좀 특이한 게, 이 상이 굉장히 큰데 아래쪽에 관산 능원이 있어요. 관산의 언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덤 같은 거 나타날 때 이제 능이라고 그러죠. 관산 능원이 있습니다. 혹시 성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백제가 신라의 여러 개, 수십 개의 성을 뺏었으니까요. 자, 여기 관산 능원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불교에 관련된 지역명이 남아있어요. 이 불교에 관련된, 그러니까 불욕구라고 해서 불교에 언덕도 있고,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또 거기가 바로 또 불산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보면, 백제의 동북의 변경, 그리고 관산, 불교를 숭상했던 성황, 자, 이렇게 관산의 위치, 또 백제의 호산, 아산, 황산까지 남아있던 곳. 차라리 한반도보다는, 한반도보다는, 이 위치가 훨씬 더, 모든 위치가 살아있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실존하는 위치다. 자, 관산이라는 지역명은, 여기 지금 재난 말고, 오른쪽에 산동의 위해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모두 다 관산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지역에는 진짜 성이 많아요. 성들이 많습니다. 이 산동반도에는 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늘 지역명을 현재, 한국사에서는 추정한다, 비정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중국 동부에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후삼국, 고려의 지역명들이, 수천 개가 살아서, 그 위치, 방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이야, 한반도에서 다 찾을 수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중국 동부에 몰려있다. 자, 여러분 오늘, 통황이 죽었던, 관산성의 위치, 여러분들과 함께, 관산성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그 위치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진짜 관산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과 비정을 안 해도, 현재 그대로, 아직도, 그 지명 그대로 남아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 백제의 역사와 본토를, 이제 서다봐 달라고, 우리 선조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 있습니다.